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내게 다라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우리 콜롬비아 캠프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지속적인 후속 캠프와 사역이 잘 진행돼서 우리 보고타 예원교회와 또 비오타 예원교회 그리고 600여 명의 현지 목회자분들이 남미보고마 그리고 237보고마의 망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빌립보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정말 이정표와 같은 그런 지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죠. 이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낙고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종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절대 목표 이제는 이 표 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도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사와 감격 나는 이제 일평생 정말 그 그리스도의 더 깊은 사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부르심의 이제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의 절대 배경이 이제 하늘이고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모든 영적 우선순위를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맞추고 이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의 배를 맞이해서 드림홀이 꽉 차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하고 드림홀에서 하는 건 저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는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인생이란 말씀을 주셨죠.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제 서라는 것은 군대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일렬로 서서 싸우는 이 전투 방법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다 이렇게 뭡니까? 이어가지고 오면 찌르고 또 방패로 맞고 이게 최고의 전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대열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내 자리를 생명 걸고 지켜라. 내 한 자리가 우리 모든 동료들과 가족과 국가의 안전이 달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뭡니까? 이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우리 빌리뽀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또 로마의 세속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 이것을 한 마음으로 이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분쟁을 했는데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함께 힘쓰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보고만 해서 같이 힘쓰지 않았냐? 왜 사소한 거 가지고 분쟁을 하느냐?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우리가 한때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냐? 이제 그 한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로서 영적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하나 돼서 함께 복음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것의 혜택을 가장 입은 것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모든 죄악이 이제 탕감받고 내가 그 관용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관용 못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관용해 줄 수 있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운동해야 되니까 같이 본론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관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가 자꾸 뭐가 되냐면 나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기쁨 내가 인정받는 기쁨 그거 말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 누리자. 이 기쁨을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쁨을 누린다면 누구를 관용 못하며 용서를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근원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고 관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소수가 아니라 몇몇이 아니라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사도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만 화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 하나 되라는 거 다. 그렇게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이제 모든 흑암을 꺾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디시즌 뭘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 그런 초이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현장 변화에 증인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나의 것입니다. 본문 4, 5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랩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80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강대국 애굽의 왕자일 때 부르시지 않고 이 80세 노인이 됐을 때 부르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살인자여 도망자일 때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이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광야에서 양칠 때 왜 꼭 이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5절에 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에서는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신을 벗었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이런 때도 신을 벗었고 그래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과 동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니까 이제 세상 냄새 풀풀 나는 이제 네 거는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죄악된 나중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종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순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올해부터 수원지교당 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힘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나는 솔직히 나 자신도 감당이 안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심으로 드는 마음이 뭐냐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안돼 나는 안돼 그리고 내 걸로는 안돼 그리고 뭐야 뭐죠? 쭉 저의 인생의 여정을 사역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나 때문에 안된 거야 물론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죠 그렇지만 더 잘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안된 거야 내가 복음에 걸린 또리였구나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 현장에 가서 이 강단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제가 늘 하고 있는 나의 24가 뭐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수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이 화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뭔가요? 이 용인과 오산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계속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서 질문이 주가 된다는 얘기죠 다 사역하는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그러면서 가능하면 제가 뭘 애쓰고 있냐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계속 발버둥 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대로 안 하려고 계속 그걸 내려놓고 있어요 그 나 자신과의 싸움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제가 제 부교육자를 생활을 돌아보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을 돌아볼 때 사실은 이렇게 속된 말로 통밥이 나와요 그래서 1월 달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하고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 때문에 안 됐구나 하나님은 나를 업고 다니셨는데 내가 한다고 착각을 했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24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걸림돌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와 그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말씀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정말 조금씩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교회당에 처음 갔을 때 수협회를 갔는데 수협회 가니까 이제 두 분 나오셨더라고요 두 분하고 같이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가니까 또 두 분 나오셨더라고요 두 분 같이 아주 오붓하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세 가족도 한두 명씩 보내주시고 이제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도 또 나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름대로의 직분과 현장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자체가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막 열심을 내고 파이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틀부터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금을 막는 것부터 다 이제는 이제 버리는 그러한 디시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내 경험, 지식, 계획,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내 계획 말고 이제 내 손에 꽉 잡고 있던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생각과 계획이 옳다는 교만을 다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3회의상 1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CCM 찬양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내 시선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었고 세상에 맞춰져 있었구나 내가 모든 시선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심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 삶이 나의 역사 내 어떤 얄팍한 그런 연약한 역사가 아니라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CCM 그룹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3집 타이틀 곡이 우리 단임 목사님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바로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이 시인과 촌장의 멤버이자 목사이신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그 가사를 우리가 잘 알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내면이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편안하게 함께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찌르는 그런 가시나무 같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수협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복음을 막고 이 영적 성장을 막고 그리고 원리스를 막는 전도운동을 막는 모든 가시들부터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것을 버리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복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십사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의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에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사항들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강단의 말씀으로 복음을 막는 나의 것들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단 24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강단 말씀을 받을 때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때로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왜? 내 것을 도려내야 되니까 때로는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이제 놀라운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승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계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하나님의 물 심판 때에 6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노아가 계속 6개월간 방주 안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이 노도 없고 키도 없는 이 방주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비옥한 곳으로 전세계로 퍼지기 좋은 아라라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에덴의 축복 언약을 다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0편 25편 4절에 보면 여하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강단 24를 통해서 나의 것 나의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9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살인자요 도망자요 처가살이 하고 있고 또 전재산이라고는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연약하고 무능한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모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해라 용기 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무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 전능자 아닙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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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신다고 하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있을까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제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시무시로 늘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분도 사역도 공부도 일도 다 이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연히 서미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회 43장 2자리에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태봉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의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함께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이 80세 모세가 이제 나아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무슨 뭐 군대를 거느리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소수의 무슨 호위병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달랑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이 바로왕 앞에 그것도 나무막대기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왕 앞에 간다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왜? 너무 죽음의 위협들이 많기 때문에 왕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그냥 나무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 마른 나무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열 가지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소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출애고박이 하시고 이제 언약 잡고 가는 걸음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요단강이 멈춰서고 이제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도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이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이 어찌 80세 노인 모세의 능력이겠습니까? 이게 어찌 나무막대기의 힘이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모세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능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보니까 랩런트들도 우리 많이 나와 있는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나는 너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아주 잘 보신 겁니다 절대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같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이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제 응답 25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민숙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제는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으로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이제 여하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입니다 왜? 선두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청군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는 현장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미션이 뭡니까? 바로 암호수 9장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리고 삼운동과 그것을 위한 3인 1조 캠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교회적으로 3인 1조 토요연합 캠프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우 나는 캠프 안 해봤는데 보고 막 한 번도 못 전해봤는데 나 말 못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추력이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4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팀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3인 1조 캠프에 다 동참하시고 이런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이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장단기로 예배를 못 오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나 또 새가족분들을 한 번 더 연락하고 이제 찾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단임 목사님도 강조하신 더 파워 오브 원 모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한 번 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교회로 예배 자리로 이제 인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수원 직외당에서도 매주 토요일 3인 1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원에 사역을 하러 가고 또 직외당에 가면서 제 마음이 어떠냐면 집에 있어도 마음은 직외당 가 있어요 마음이 늘 거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강단의 말씀이 그냥 뭐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설레고 갈 때마다 설레고 막 역사하실 게 기대가 되고 이런 거예요 마음이 직외당 가 있다니까 집에 와 방에 있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직외당 시대를 여시고 부교육자 시대를 여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저는 뭐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 그대로 강단의 말씀 또 우리 전체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 예배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물론 그날만 적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수협의 두 명 금요기도의 두 명은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 중기자분들에게 우리 지금 전도 이전에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의 불을 붙이자고 그랬어요 성전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협의 금요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한 분 두 분씩 세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장결자도 이제 못나은 성도인들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제가 이제 감사하게 2부 예배는 우리 본교회 우리 단임 목사님 위성을 틀고 3부는 제가 똑같은 본문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걸 끝나면 세 가족을 제가 따로 세 가족 반을 해요 또 지게당에서 근데 방이 따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뭐 하나의 공간 안에서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세 가족이 양육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제 중육자분들하고 같이 성도인들 힘을 모아서 이제 세 가족 실도 좀 작게 만들고 또 이제 노후된 것들 좀 교체하고 뭐 TV도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노후된 거 교체하면서 아무튼 뭐 지게당이 완전 달라졌어요 뭐 와서 막 다 페인트칠하고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와서 날르고 페인트칠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이제 자꾸 지게당 오고 싶다고 마음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뭔가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작년 작년 하반기에 수원으로 한 대여섯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아주 중직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기존의 중직자 그 다음에 청년회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들 피택 중직자들 그 다음에 기존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를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캠프하는데 지난주일에 지난주일에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화성에서만 여섯 명이 왔어요 그동안 예배 못 드리던 분이 한 차를 같이 해가지고 여섯 명이 딱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도 막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막 자꾸 오니까 재밌대요 막 신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은 막 이제 차량 운행도 하겠다 주일날 그리고 이제 막 식사 점심 식사도 한대요 이제 막 주일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막 밥도 하겠다 그러고 막 차 큰 걸로 바꾸겠다고 그러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강단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또 혼자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은 빌리포스 4장 3절에 보면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오디아 순두개를 유오디아 순두개를 기도하면서 도와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유오디아 순두개를 좀 잘 보살피고 도와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멍해라는 것은 소가 두 마리가 같이 딱 멍해를 메고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나랑 같이 멍해를 맸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정말 그 사랑하는 일꾼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일꾼에게 교회의 중요한 이러한 미션을 맡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가 전도자가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그러한 정말 전도자의 오른팔 왼팔 그런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당을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을 실현하는 3인 1조 캠프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죠 트루키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4만 6천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0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하타이주에 있는 도시 중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르진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적처럼 주민들을 대지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웨케슈 엘마솔루라는 에르진 시장의 결단력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마솔루 시장이 이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불법 건축 제재 정책을 펼 때 일각에서는 비웃는 거죠 당신만 정직하냐고 우리나라에서 당신만 정직하냐 당신만 그렇게 바른 사람이냐 다른 데 다 봐주는데 왜 당신만 안 봐주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불법 건축을 굳건히 허용하지 않아서 그 결과 대지진 참사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이제 사무엘이 언약 잡을 때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현장을 가슴에 품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단의 어떤 공격과 비난에도 쿨하지 말고 이제 언약 잡고 영적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그리고 부서와 우리 예원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삼 치를 살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언약성취의 주요교 현장 변화의 선봉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